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 세계에서 종교적인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를 드리기 위한 네 번째 성소가 봉헌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봉헌된 성소로는 2018년 미국 뉴욕시의 성미카엘 성당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2022년 9월 영국 런던의 승천하신 성모님과 성그레고리오 성당 또 2022년 10월 미국 메사추세츠주 클린턴에 있는 성모님의 보호자 성요한 성당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인 7월 22일 스웨덴의 안데르스 아르보렐리우스 추기경은 수도콜룸 북부 지역 키스타에 있는 거룩한 순교자 시리아 카톨릭 성당을 박해받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기도를 위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봉헌한 것입니다. 이날 시리아 카톨릭 성체 전례로 거행된 박해받는 이들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콘 봉헌식에 참석한 수백 명의 사람들 중에는 동방정교회 신자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카톨릭, 정교 구분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박해받고 있는 현실 때문일 것입니다. 초교파적 크리스찬 비영리단체인 오픈도어스에 의하면 2023년 현재 전세계 그리스도인들 7명 중 1명이 박해를 받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2100번 이상 교회가 공격을 받았고 4500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투옵되었으며 5600명 이상의 그리스도 교인들이 신앙과 관련된 이유로 살해당했다고 합니다. 박해의 정도에 따른 국가별 랭킹을 보면 1위 북한, 2위 소말리아, 3위 예멘, 4위 에리트레아, 5위 리비아, 6위 나이지리아, 7위 파키스탄, 8위 이란, 9위 아프가니스탄, 10위 수단 등입니다. 1위 국가별 랭킹을 보면